하늘루야! 하늘루야! 번영신학, 형통보금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고인이 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그의 책 긍정의 힘은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재 그의 주일 설교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약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참으로 간단한데 곧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믿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듣기 달콤한 말입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그의 설교를 가리켜 솜사탕 보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교수님은 이 번영신학은 반쪽 보금이 아니라 아예 반보금에 가깝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번영신학에 빠진 목회자들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채 하며 부와 안락함, 건강과 낙천 등의 농담으로 사람을 유혹하지만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확고한 기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지적은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그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들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문제들을 겪게 되고 아니 거기에 더해서 사탄의 파상 공격까지도 받게 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휘함으로써 신앙을 잃지 않는 가운데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더 나아가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온전한 예배 생활입니다 즉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도 철두철미한 예배 생활을 통해 더욱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 최악의 환란을 만난 오늘 본시편의 저자 다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만난 최악의 위기를 넉넉히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속에서도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부문 말씀을 통해 과연 예배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위기의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지 함께 살펴보므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예배 생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넉넉히 이기도록 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 나이다 아멘 본 10편의 표제 부분에서는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며 또한 저작 배경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관은 이때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게 될 때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본문 11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그것보다는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현재 맞이한 상황은 정말 최악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로부터의 쓰라린 배신의 아픔을 견뎌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여라고 외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은 여러 신명 중에 엘로힘으로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절대주권자로서의 위대한 능력을 강조하는 신명입니다 즉 그는 그 위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기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고 자신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자신과 늘 동행하셔 세심히 살피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그분께서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아주 간절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즉 그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찾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지런히 구하다는 뜻이고 갈망하다는 목마른 사람이 사막에서 물을 찾을 때 쓰는 표현으로서 갈증나다 목이 타다 라는 뜻이며 악모하다는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어떤 대상을 열성적으로 추구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의 한복판 곧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분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그분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인해 현재의 극한 위기에서 해방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목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2절의 말씀대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현재 다윗의 상황은 앞서 설명한 대로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이 지쳐감에 따라서 그의 영혼 역시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회복은 오직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생생히 체험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이어지는 본문 2절 하반절을 통해 그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는 통로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수는 예루살렘의 성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현재 그가 있는 곳은 광야의 한복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현재 머물고 있는 광야는 비록 그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예루살렘 성수에서 예배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분께 변함없이 예배함으로써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은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는 철저히 성수 예배를 통해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성수의 예배를 떠올리면서 광야에서 그분께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생 최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단지 그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더욱 생생히 그리고 풍성이 체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성교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교회를 멀리하고 심지어 오랫동안 떠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아예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심지어 포기하기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배 생활을 등한시한 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써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장 바라는 것이며 그 바람대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온전한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 진정 기대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이제 그 문제에 따른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그것 역시도 간절히 기대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주된 소망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맛보아 누리는 것입니다 즉 비록 현실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예배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함으로써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예배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통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한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그분께 붙들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행복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찬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될 때에는 자신의 의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까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자녀의 방황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온전한 예배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보상심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풍성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진정으로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어미로운 영광에 압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단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분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언제나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분께 모든 문제 해결이 있음을 굳게 믿는 가운데 그분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깊이 소망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위로와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위기는 그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윗바닥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발휘하심으로써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전한 예배 생활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함으로써 위기를 넉넉히 이기도록 합니다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졸일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두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다윗은 고달픈 광야 생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소망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깊이 체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배 속에서 누리기를 원했던 것은 단지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찬란한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즉 그는 예배를 통해 그분의 인자하심을 더 풍성이 그리고 생생히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해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단순히 목숨뿐만 아니라 목숨처럼 소중하고 가치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은 현재 겪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위안과 힘이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가 풍성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 역시도 그분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변함없이 베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로움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간절한 갈망 속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면 3절 하반절로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으로써 곧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입니다 즉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평생토록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자신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영혼이 누리게 될 기쁨이 어떠할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곧 골수와 기름진 것 곧 가장 값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최고의 만족감입니다 즉 그의 영혼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인자하심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으로 인해 진정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혼의 만족 속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다시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중에 그분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과 더욱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긴밀한 교제는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더욱 평안하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자신의 상태를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 새로 비유하여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앞에 내용과 반대로 자신을 해야려고 하는 달려드는 대적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밝히고 있는데 곧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왕인 자신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선하심을 자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척박한 광야에서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 그것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소원했습니다 최근에 1리터의 눈물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인들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는 영상인데 참석자들에게 여러분은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나요? 라는 공통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은 민망하듯이 필요한 게 있을 때 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든지 가끔씩 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어떤 참석자는 부모님께서 늘 먼저 하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이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자신은 부모님께 어떤 자식인지를 물어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모든 부모님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같이 아주 소중한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버지는 딸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이라고 아주 애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질문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아빠가 되어줄 거야 라는 질문을 했는데 모든 부모님들은 곧바로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주고 싶지 뭐든지 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모든 시청자들에게 지금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간단한 안부라도 물을 것을 권면하면서 끝마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즉 자식은 늘 부모에게 소홀히 하고 무관심하며 속을 썩이지만 반대로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부으며 그들이 잘되기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택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대단한 부모와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신실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그분의 놀라운 인자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 시편들의 고백입니다 시편 52편 8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고백했고 시편 57편 10절에서는 무릎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했으며 시편 107편 1절에서는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했으며 시편 136편 26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시편들이 그와 같은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은 그 어느 곳에서보다 우리의 구속사에게서 가장 선명히 나타났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됨에 당신의 외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소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은 마지 못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그분의 충만한 기쁨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편 10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곧 여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권재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 사육을 통해 씨를 보게 되는 것 곧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분께서 상함을 받는 곧 으깨지는 고통을 받는 것까지도 큰 기쁨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 신실한 사랑에 대해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 1서 4장 10절로서 곧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재로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 즉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당신께 배은망덕하고 죄악의 길로 가지만 길이 참으시는 인내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자심의 은혜를 어떻게 끊임없이 묵상하고 마음속 깊이 새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즉 예배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일 아침과 저녁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매일의 새벽 예배에 힘을 쓰므로써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고난과 환란을 만나게 될 때 더욱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온전한 믿음 특별히 그분의 인자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아칠 때 오히려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심을 풍성히 누리고 철저히 신뢰하게 됨으로써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제다짐하시는 제37에서 39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위기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비록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그 자체가 당장에는 괴롭게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견디기 괴로운 것이지만 실상 그 고난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까 즉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가운데 더욱 온전한 그분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 생활에 온전히 힘쓰는 자들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오직 예배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어미로운 영광 앞에 놀라며 엎드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온전한 예배 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심의 부여로움과 풍요로움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심이 나에게 이미 임했고 지금도 여전히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임할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위기를 만날 때 잠시 잠깐 흔들리게 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단지 그 문제로부터의 즉각적인 해방 그리고 그것에 따른 나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인자심을 더욱 충만히 맛보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교 여러분 그 어떤 환란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어떠하심이 더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의 고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저 잘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통치하심을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경행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